디오텍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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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텍코리아가 창업한지 지금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정말 좋은 제품만 만든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싸운 기술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대기업 위주이다 보니까 저희 자그마한 중소기업들은 쓸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기 브랜드를 갖고 판다는 것은 진짜 원감생진이었습니다. 또 마케팅 능력도 안됐고 그래도 우리 디오텍은 꾸준히 우리 브랜드를 계속 개발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출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근근히 올라오다가 2010년 여름에 애터미를 만나면서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디오텍 칫솔 정말 명품이죠. 대중 명품 우리 제품을 보면서 너무나 심플하고 이거는 위생적으로 좋은 제품이다. 고모가 붙은 거는 위생적으로 안 좋다는 거 세균 번식이 많이 된다고 그러시면서 이거는 세균 번식도 없고 이 소재도 PETG라고 물병 소재거든요. 이게 물병 소재라 인체에 아무 무해하다 이런 거를 저희보단도 회장님이 더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거를 화림매장 백화점 여러 마트에서 팔고 있는 칫솔들을 수십종을 사다가 열심히 닦아왔습니다. 회장님이 진짜 칫솔을 정말 많이 사보셨더라고요. 하루에 열 번 이상 칫솔질을 하니까 잇몸이 나중에는 통통 부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손등에다가 테스트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써도 되겠구나 하는 아주 품질에서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컨택을 하신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누구나 다 알듯이 에토미 금칫솔입니다. 처음에 참 가격이 박해가지고 참 처음에 진짜 뭐라 그럴까 가격 문제 때문에 그랬죠. 가격 문제 처음에 그거 화림매장하고 백화점에서 팔던 제품이잖아요. 동일한 품질이었고 동일한 제품이었죠.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때 당시에 1500원 2000엔에 팔리던 물건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990원에 판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에 만들어 달라는 건지 이제 감이 안 왔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2200원대 팔리는 제품을 저희가 990원에 지금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지금 그래서 지금 몇 천만 개가 팔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제품을 1,000원 이하 990원에 가격을 낮추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 겁니다. 원료 사오는 거 지금 외상으로 사오고 계시죠. 예. 그거를 제가 선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원료 값을 100% 선금을 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로 그래가지고 진짜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오더를 20만 개를 해서 100%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몇 킬로씩 사오지 말고 톰백으로 직접 수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가격이 많이 낮춰질 겁니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우리도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더 무거워져서 제품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본 결과 우리가 다른 회사를 찾기보다는 지금 협력사가 협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럼 우리도 선불을 주고 자재를 구매를 하자. 애터미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매일 미팅을 했듯이 우리도 우리 협력업체들과 매일 미팅을 해서 그러면서 원가 절감이 많이 되고 990원에 팔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선순환이 된 거죠. 우리 협력업체들도 정말 동반성장하는데 에터미가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협력업체들도 에터미라면 어? 에터미? 에터미 이러면 에터미? 그럼 발벗고 나서서 우리 협력업체들이 너무 솔선식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만큼이나. 에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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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2010년에 에터미와 처음 만나면서 2011년에 500만 개로 시작으로 매년 진짜 100%씩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숫자가 2017년에 3400만 개라는 기록적인 한국 최초 단일 품목으로서는 그리고 우리 회사 근로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 우리 회사 직원이 13명 14명 왔다 갔다 했었을 겁니다. 그때가 근데 지금 60명 정도 했으니까 100%가 뭡니까 한 30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 5억 얼마 한 6억 얼마 이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꾸준히 늘면서 작년에 165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제품 신용도가 해외에서 정말 많이 인기가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에 100만불 수출의 타 2017년에 300만불 수출의 타 끝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300만불이 아니에요. 칫솔 단일 품목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 우리 디오텍인이 정말 금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거 또 원리대로 하는 거 원칙대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 신뢰를 이렇게 쌓게 되고 그 신뢰가 이제 바탕이 돼서 이렇게 끈끈한 관계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장님이 처음에 성금도 주시고 일주일 단위로 얘기를 하셨어요. 결제 단위가 그래서 그건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2010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결제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협력사들도 그렇고 애토미 결제는 진짜 신세계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디오텍 자체도 정말 위생에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삼정OS 이런 걸 다 규칙을 하고 했는데도 애토미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까징해서 칫솔을 만들어야 되나 이럴 정도로 까다로웠습니다. 한마디로 식품하자 수준으로 제품을 관리를 해달라고 그러니 근데 그렇게 따르다 보니 지금은 이런 공장은 처음 봤다 이거예요. 칫솔 공장 여기저기 대녔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놓은 회사는 처음 봤다고 바이오들이 외국에서 온 바이오들도 항상 칭찬을 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애토미를 만나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품질관리 시스템입니다. 품질 개선하는데 8년 동안 매해 연 매출의 10% 거의 10%를 이제 설비나 이쪽으로 투자하고 R&D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테스트 장비가 없어요. 칫솔 테스트 장비가 없어서 우리 디오텍 자체적으로 테스트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KS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KS 규정보다도 훨씬 강한 가혹 테스트로 제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가 없이는 애토미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애토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진행해서 애토미가 추구하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걸 꼭 맞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또 생산 자동화 힘들어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항상 우리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디오텍이 신사옥으로 이전해서 지금부터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와 노력을 정말 아끼지 않고 쓸 것입니다. 애토미가 또 추구하는 한 가지가 백년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년가는 기업이 되려고 하면 협력업체들도 다 백년가는 기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애토미와 더불어 백년기업으로 더 나가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애토미 칫솔은 애토미 칫솔로 그냥 이게 한 백년 가야 돼요. 백년을 한결같이 애토미와 동반성장하는 기업으로 정말 애토미의 명품 그러면 디오텍 칫솔 구조 그때와 같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말 좋은 제품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또 세계 시장에서도 더 인정받는 디오테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